네 안녕하세요 쇼미다이팅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pt는요 쨘! 레비스 스트랩이에요. MH8P007 모델입니다. 가격은 39,500원에 기분 좋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얘는 다 직물로 짜여 있어 가지고 진짜 튼튼하고요. 이 직물 느낌이 가죽보다 이런 느낌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그래서 뭔가 자연 친화적인 그런 느낌의 그런 스트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천연 햄프와 천연 코르크로 제작된 베리와 토브모티브의 비건 스트랩이에요. 올가닉 스트랩으로 비건 앤 크루얼티 프리. 이거는 동물성 원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라는 뜻인데요. 두 겹으로 된 천연 코르크 끝에 핀홀 스티창이 코르크로 되어 있어 가지고 늘어짐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동물성 제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스트랩. 이거는 비건 주의자들이 이제 뮤지션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한테 선호도가 높은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비건 표시에요. 근데 뭔가 이런 거 쓰면은 뭔가 자연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레빗스에서 나온 비건 스트랩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봐주세요.